오늘도 듣기 공부좀 해요? 듣기 안 지켜줘요 듣기 하면 좋아요 말하고 듣기 듣기 잘하면 사기관 같이 이 사진은 사진과 같이 네 사진 나는 후에 여행을 했어요 또이다리 유럽 후에 또이다리 유럽 후에 또이다리 유럽 후에 네네 아주 잘했어요 한번 단이 여기 이 사진 보고 또 노익가우팅백 하나 얘기했어요 네 음 사진이 이 사진지요? 음 사진이 이 사진지요? 아니요 사진이 이 사진지요? 네 네 닮고 사진이 이 사진지요? 네 이 사진지요? 이거 어? 외국남이 없지 않죠? 우리는 나무일과 낮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있는 나무일과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나무일과 낮은 기간이 있습니다. 뷔pe 매일 우리에 있는 나무일과 일요일과 발음일과 비교해 주는 한국입니다. 아 Import 아 한국 아 아 아 아 한국은 한국에서의 4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의 4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아 오케이. 베트남에는 한국처럼 살게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지금 사진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아 됐다. 아니.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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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산업 나무. 아, 빅나무. 그냥 써도 돼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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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사진 아니고 그냥 문장 말해볼게요 나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을 말렸어요. 이거 TNB 써볼래요? 내가 말한 거 혹시? 나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나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나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나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나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나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오늘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을 말렸어요. 생선tsont przeth術요. 생선 max이 계속 constant. 아 wood Building. 이게 선생님이 달라요 생선 물고기 말리다 뭐예요? 말리다 건조시키다 비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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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디에어 고? 고? 깍고 아 건초 한번 이거 말리다 과거 표현이에요 한번 다시 트윙글 써줘요 네 생선 흥릉 오늘 제가 가고 선생님 네 생선 물고기 말렸어요 제가 가고 응 한국이 옴 옴 옴 람 람 가 아 람 고는 건조하다예요? 람 고? 고 고 아 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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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여기 호흡 나이 또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오케이 이번에는 아 따니 한번 까오탕 됐 응 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Vietnam sang bằng lái xe Nhật Bản 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일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모소. 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본 공항에 아니예요. 일본 공항에 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일을 합니다. 평경 하여고 함니다. 베트남 운전명 호주 룬 앤본 운전명 호주 룬 평경 하여고 함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도이세 람 병경 운 베네람, 주베네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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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한 번 써주세요. 베트남으로 써주세요. 네, 베트남으로. 네. 네. 방라이세가 운전면허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이에요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나는 베트남 운전면허를 일본 운전면허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변경하려고 똑같아요 변경하려고 합니다 바꾸다 변경하다 변경하다 도이 당도이 방라이세 배남 상 방라이세 방라이세 약방 상 도이 당도이 방라이세 배남 상 방라이세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문장 더 할게요 네 하늘에는 새 두 마리가 날아갑니다 하늘에는 새 두 마리가 날아갑니다 하늘에 새 두 마리가 날아갑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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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갑니다. 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잘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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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와우키니 tôi muốn về Việt Nam thăm gia đình 와우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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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tôi muốn về Việt Nam thăm gia đình 와우키니 와우키니 tôi muốn về Việt Nam thăm gia đình 얼마 동안 생각하나요 베트남 가족을 와우키니 와우키니 해 tôi muốn về Việt Nam thăm gia đình 와우키니 해 여름 방학에는 가족으로 만나러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오케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와우키니 해 와우키니 해 tôi muốn về Việt Nam thăm gia đình 아 tôi muốn tôi muốn tôi muốn đi về 베트남 인갑 gia đình 아 오케이 여름 방학에는 여름 방학에는 여름 방학에는 여름 방학에는 가족으로 만나러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아 아 트윙백 한번 써주세요 아 네 아 앞으로 vous 어때요 naires inconvenient есть acompa 아니라 맨 남 갑자딘 네, 바오키니 해 동봉배 빛남 갑자딘 여... 띠니 방학이에요? 방학? 방학, 해 여름 해 여름방학 마오키니 네, 또 이모왕 알겠어요, 네 남 갑자딘 남 가족을 만나러 이 사진은 이 사진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는 얼마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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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 사진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는 얼마인가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는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숫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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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숫자 이 사진에 숫자 숫자는 얼마인가요? 나와요는 있어요 나와요 숫자는 생글 라 소 야, 소 좀만큼 장랑이 벽장은 그림 아니에요? 사진 사진 네 누가 짧아? issä? หม star 뱀힌, 나 Zw Ben 1995 ok thứ행 배수로 1975 뭐라고 해요? 1,000, 1,000, 975, 1,000, 975. 1,000, 975, okay. 그러면 이번에는 5,000, 1,000, 975. 음 ừ ừ ừ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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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건강, 박수 날마다 과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의사는 필요 없어요 아! 나는 그 모든 학생을 уз Lemon 여기 area가 있다면 心oa 그 사람이 consiste 하루에 말하는 것처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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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운동을 하면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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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OK.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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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는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응 HERO 날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응 날마다 매일 매일 날마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등백 하나 해주세요. que б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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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 khi đi làm, tôi cảm thấy thối hạn vì lúc trước không học thành chăm chỉ sau khi đi làm, 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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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이 혹 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니요 한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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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제가 일찍을 받았다. 그 때까지는 학생이 없었죠. 학생이 없었죠. 아, 학생이 없었죠. 학생이 없었죠. 학생이 없었죠. 학생이 없었죠.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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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